자, 서열법, 분류법, 뒷페이지 가면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있습니다. 자, 그 표에 설명이 나와있지만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좀 구분해 놓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구분이시면 나오니까 서열법이 있고요. 분류법, 그리고 점수법, 그리고 요소 비교법이 있습니다.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이걸 순서대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서류, 점수, 비교라고 생각하면서 외웁니다. 자, 위에 두 가지는 숫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서 뭐 비계량적인 기법이고 비계량적입니다. 밑에 두 가지는 숫자로 표시하는 거라서 계량적인 겁니다. 양적인 거죠. 점수로 표시하더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분류법이나 점수법은 기준표가 있어서 절대평가 방식이고 절대평가 양 끝에 있는 서열법이나 요소 비교법은 그렇지 않고 상대평가입니다. 물론 그 설명도 나오지만 이걸 먼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알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심히 나오니까. 자, 그중에 먼저 제일 침에 나왔던 거 서열법. 서열법 이렇습니다. 직무를 요소 비교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서 서열을 부여하는 그런 주관적이며 자의적 평가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문대로 하는지 지문대로. 평가한 사람이 지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래. 그러면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하든지 정해놓고 분류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예컨대 A, B, C의 직무가 있을 때 평가적으로 보고 A 직무는 가만큼 힘든 일이다, 가등급. 나만큼 힘든 일이다, 나등급. 가만큼 힘든 일이다, 다등급.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 그러면 그러는 거지. 이런 겁니다. 주관적이면 자의적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거라서 조잡합니다. 좀 신뢰감을 못 주는 거지. 다정도도 없고 지문대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발전되어서 나왔습니다. 발전되어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분류법. 자 이제 뭐가 있습니다. 등급 분류 기준. 등급 수와 등급별 정의표를 상세히 정한 뭐 등급 기준표를 미리 정해놓고 각 직무를 그 등급 정의에 비추어서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정해나가는 겁니다. 뭔가 기준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동아미는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리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있는데 그냥 가나 다가 아니라 가 등급 1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등급 정의표가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나 등급 1은 이런 거다. 정의가 내려져 있고 아까 세월포로 이런 게 없었는데 뭐 생긴 겁니다. 다 등급 1은 이러한 일이다.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거 기준표를 보고서 예컨대 A, B, C 직무가 있다 그러면 그 기준표를 보니까 이 직무는 가에 가깝다 또는 나에 가깝다, 다에 가깝다 판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서일법보다는 좀 더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등급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 등급 기준표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넘겨서 제일 위에 점수법이 있습니다. 점수법. 점수법은 이렇죠. 직위의 직무 구성 요소를 구분해서 정의하고 그 요소별로 직무 평가 기준표를 적성하고 이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 후에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해서 적정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합친 총점이 그 직무의 상자의 가치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거처럼 분류법을 개량적으로 발전시키는 형태로서 분류법과 같이 등급 기준표가 적용되는데 특히 점수법에서는 등급 폭이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가장 타당한 거라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다. 자, 점수법. 이제 가나다가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뭐 개량적이죠. 개량적입니다. 특히 직무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합산하니까 몇 점이구나. 몇 점이면 1등급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요소별로 점수를 매겨서 합산했을 때 몇 점이면 2등급, 3등급도 마찬가지 이렇습니다. 이런 기준표가 있는 거지. 몇 점 이렇게. 자, 이런 게 기준표가 있고 이제 나눠야 될 일들이 또 A, B, C, 쪽이 있다고 했을 때 A를 해보는 거지. A 직무를 그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서 점수 매겨보니까 몇 점이더라. 몇 점이니까. 몇 점이니까. 그 점수 보니까 어디에 해당되네. 해당되는데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요소별로 나누어서 점수 매기고 점수를 다 합쳐서 총점 몇 점 되면 몇 등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타당해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 점수법. 알아두고 마지막 요소비교법. 요소비교법은 서열법을 계량적으로 발전시킨 가장 최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직무를 몇 개의 공통적인 요소로 나누고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점수법의 이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표적인 기준지기, 대표지기를 선정해서 평가 요소들에 분해된 수량적 가치, 즉 보수액. 돈 얼마 주면 되는가. 그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얼마짜리 일, 이런 식으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보수액과 비교하니까 동그라미 리얼. 지게 상대 수준을 보수액과 관련 시기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 그때 금액 가중치 방식이라고 한다. 금액 가중치 방식.